바로 하세요 오! 저 노을빛이 담은 하늘의 색감 이 모든 것을 해가지면 사라질 거야 오 너의 하얀마 밥은 조금만 좀 드리고 계세요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희도 다 찍을때 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을 거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 먹지 못해 아, 지내스는 진짜 너무 늘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진짜 폭탄이야 진짜 폭탄이야 와우, 진짜 폭탄이야 너희들끼리 생각해? 진짜 폭탄이야 멀지마는 커피 아이스크림으로 그리고 랄루는 통밥이죠? 오오! 와! 음! 진짜 와! 와! 너무 예뻐요 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불투명한 느낌의 비누가 있어요 피부에 좋은 기능성 비누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게 숙성 비누라고 하는 CP 비누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만든 그날 바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만드는 시간이 도와주자 앉으세요 일단 바다 느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컬러만을 이렇게 너무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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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보선이라든지 불어버리라든지 이거는 좀 더는 차이네요. 이정도를 나는 여기가 온몰, 어성초. 이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상처여야지 갖는거죠? 그러면 밀려나지가 않아요. 그냥 뭐, 그대로 가부를 이렇게 해야하기 때문에 딱 맞추시고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스타 스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파고보다 들어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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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다 이게 뭐지? 너무 귀여워 아이치다 zebra 해서 쏘 organizing 박시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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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